이렇게 웃고 있네 웃고 있어 어떡해 대박 진짜 웃고 있어 대박이다 그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는데 신기했어 나도 봉두 엄마랑 나들이 나왔네 여기 아주 한적하니 사람도 없어가지고 떡볶이랑 김밥을 먹도록 너무 좋다 오늘 날씨도 진짜 좋고 그치 봉두 이리와 봉두야 일로와 너 괜히 왜 봉두야 왜 거기 가서 우르렁대고 맛있니까 떡볶이부터 론동네가 여기 다 벚꽃이에요 봉둑 봉둑도 같이 있으니까 좋다 그쵸? 밥 먹고 나왔어 봉둑 봉둑 냄새 맡는다 봉둑 봉둑 먹어 봉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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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무슨 소리지? 이게 무슨 짜리지? 이게 무슨 짜리지? 왜? 아이 엄마한테 왔어요 한 번 앉았다가 응 또 심심하면 나갔다가 맞아 예뻐요 아까 옹아랑 헤어졌다고 막 울고 그러더니 엄마한테 가라 아빠한테 가라 엄마한테 가라 콧구멍 파기놀이 하고 있어 먹으면 안 돼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? 나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이쁘다 근데 봐봐 사진도 한 방 찍을게요 봉두씨 봉두씨 봉두 콧구멍이 지금 노래에 꽃가루 묻었나봐 봄냄새를 맡아서 그런 거 했고 지금도 엄청 맡아 너도 就是 심심한 동네 영역두씨 한 번 하고잉 오오오오오오오 와우오오오오오 바닥도 긁어주고 바로 직진 봉둑 직진봉둑 아 귀여워 우리 봉둑 귀여워 우리 봉둑 이야하아 기뻐하고 안녕. 여기가 회사 산책로니. 이렇게 웃고 있네? 봉두가. 이렇게 웃고 있네. 진짜? 웃고 있어! 어떡해! 헐 대박! 진짜 웃고 있어! 헐 대박이다!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봤는데? 신기해서 나도! 공기야! 불태웠다! 이러는 거 처음 봤는데! 왜 이렇게 웃을지? 이렇게 웃는 걸! 그냥 웃는 걸까? 헐! 헐! 감사합니다.